아오이 소라는 2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그를 시작한 아오이 소라는 결혼을 항상 동경해왔고 멋진 가정을 이루는 꿈을 계속 그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남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지만 성인 배우였다는 사실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불안을 단번에 없애주는 사람이라며 남편인 DJ 난을 소개했다. 성인 배우였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대중의 시선에 죄책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저를 받아주다니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오이 소라는 결혼은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아오이 소라라며 글을 마쳤다. 아오이 소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결혼은 했지만 어제와 똑같은 아오이 소라라며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 아련은 아오이 소라의 블로그 글 전문 지난해 AV 배우로 데뷔한 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는 팬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는 분도 오랫동안 신세 지고 있다는 분도 작품을 본 적 없지만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가 많아 궁금해하는 분도 인기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오이야 AV 배우 따위 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솔직히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대로도 좋고 행복하지 않으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팬 여러분을 배신하는 게 아닐까 팬이나 1위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안티가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단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직원과 여러 번 대화하고 결국 발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언제나처럼 일상도 변하지 않을 테고 아이가 생기면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단, 남자친구 있나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생일인데, 밸런타인데인데, 누구랑 함께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이돌처럼 진심을 숨기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적당히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함께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로봇처럼 남자친구는 없으며 천이어이고 외롭다고 거짓말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아? 라는 말이 무겁게 짓누르는 나였습니다. 정말 내심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23세에 결혼을 하고 24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의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다는 동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나이를 넘어 3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은 계속 동경해왔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멋진 가정을 이루는 꿈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그는 미남도 아니고 돈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AV 배우였다는 사실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불안을 단번에 없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AV 배우였다는 것에 후회는 없지만 대중의 시선에 죄책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에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받아주다니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썼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 아우이소라는 DJ 난시와 결혼한 것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팬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결혼은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아우이소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설날 아우이소라 이번 날 아우이소라 저희 오늘이 김정은 이겁니다. 이 놓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ludziiven에 구입한 것을 발표하게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